아우, 저 맨을 보세요. 먼저 올라가라고 보세요. 네, 아, 다릅니다. 네, 저번부터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입니다. 네, 살짝 아래, 살짝 아래로 바뀌시고요. 아래, 아래, 아래. 네, 아래.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도 한번, 네, 다시 한 번 시선을 동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도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 왼쪽입니다. 네, 자, 그것도, 그것도, 이야기 나눠서 쓰겠지요? 네. 자, 인터뷰를 잠깐, 네, 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 왜 저보고 웃으세요? 바쁠텐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웃었나요? 아, 제가요? 저보다 바쁜걸라요, 여러분. 하하하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신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드라마 인터내셔널, 드라마 어머니스의 사이버트 전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MC로에서 각오를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 처음 호흡을 맞춰보시는 건가요? 어떠세요? 어? 왜? 아, 저, 저희 드라마에 카메라로 한번 나와주셔가지고 그때 연기를 한번 맞춰볼 전에 있으나 진행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MC는 처음입니다. 오늘 두 분의 호흡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뭐, 네, 일단은 그러면 아예... 일단 뭐, 시다치기기도 하나 유쾌하게 또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재미있게, 고맙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천혁호 씨는 어떠신가요? 아, 소영 씨가 들어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객석에 계신 분들이 뭐, 어떤 말든 우리끼리 즐거울 게 아니라 우리끼리 굉장히 즐거울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MC분들이 즐거우면 당연히 객석에서도 즐거우시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혹시, 어, 천혁호 씨는 어, 드라마 중에서 어떤 드라마를 가장, 네. 인상 있게 보셨나요? 박살, 박자를 사주는 이쁜 누나가 사실 그, 제가 그, 나 혼자 산다고 동생한테 했어요. 어, 여기서 처음 고백할 때 본방을 방문하려고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네. 네, 드라마에 대한 사랑이 약간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기자분들은 마감 잘하시겠는데요, 오늘? 네. 자, 소영 씨는 어, 호흡을 받고 싶은 남자 배우가 있나요? 함께 이 분과 연기 한 번 보고 싶다. 저요? 어, 저 세수금 쪽이 없어가지고 하하하하, 갑자기 이렇게 꾹! 들어오시면 저는, 네. 아, 저는 아,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면, 어, 이 역할에 독주를 하고 싶다. 많은 역할을 또 함께 하셨습니까? 아, 저는 미스티의 김성주 선배님이 맡으신 역할 나중에 제가 어, 어른 한창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좋은 역할을 저한테 주어진다면 너무 감사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 옆에서 전혁호 씨가 감탄했습니다. 그래도 이경영 씨의 반은 제가 아, 좋습니다. 네. 보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보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예진이 일어났습니다. 드라마까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이 있어서 살짝 한번 사진을 좀 부족하시는데 팔자국 끼시면서, 그렇지? 팔자국. 아, 반동으로! 아, 반동으로! 아, 그러면 예, 저기에. 수영 씨 먼저. 수영 씨 먼저. 수영 씨 먼저. 네, 전혁호 씨 저쪽으로. 네. 저쪽으로. 네, 전혁호 씨. 그렇죠. 약간, 네. 네. 하하하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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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맙습니다. 이제 여기서 전혁호 씨만. 또, 반동으로. 네, 전혁호 씨만. 네. 네, 전혁호 씨만. 네. 네. 자,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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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같이 대장해 주시고 가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아, 전혁호 씨는, 네. 아, 정말 키 큰 여자친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